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. 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 조회 범위를 본인 외 친인척까지 확대합니다. 정부는 오늘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.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 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